안녕하세요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힘이 들어서 왜 내 혼자만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모든 걸 내 혼자만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네 맞아요? 네 작년에 너무 힘들었을 텐데요 작년에 작년 3월달부터 2월달부터 내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금전적으로 내가 되게 손해를 많이 보라는 수준이었거든 아 기멍키고 아니면 아니고 이 그거 가기를 하고 있는데 돈은 버는데 계속 약간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났어요 도움을 해가지고 작년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맞죠? 네 작년 2월달부터 언니가 운이 그닥 조치를 못 했어요 아 6월달부터요 어 2월달부터 시작해서 올 그 올 2월달까지 꼬박 채워서 안 좋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내가 배신을 당해라 아까 음 많이 당했어 아까 그랬잖아 일어나기도 싫고 움직기도 싫고 어 울고 싶은데 그 동업자한테만 당하지는 않았을 거야 사람한테 당한 게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남자가 있으면 남자한테도 내가 얻어 쳐맞은 수준이었거든 틀렸나요? 동업하던 친구랑 6월달에 음 싸워가지고 음 제일 친한 친구인데 지금 안 보고 살거든요 맞잖아 이거니까 응 언니는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다 대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응 근데 올해 들어와서 내가 문서가 조금 바뀌어요 올해 내가 5월달에 한번 물어볼게 네 문서 이동수가 있어요 5월달이요? 응 무슨 이동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그 6월달에 저희 애가 이제 가게가 끝나가지고 계약이 응 이걸 좀 연장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응 연장을 할 생각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연장도 문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들어오냐 올달부터 내 문서가 바뀌는 문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문서를 그 문서를 다시 잡는다 치더라도 내 운이 좋기 때문에 상관이 없단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아 시골 알지 맞았잖아 네 재미나게 좀 보자 네 응 자자 말고 일어났어? 아니요 아니 계속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그래? 그럼 나 혼자 그러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 영상통화를 해가지고 화면이 굉장히 불편하게 보여서 그래 제가요? 응 내가 영상통화를 안 하고 봤더라면 괜찮은데 언니 얼굴이 갑자기 멈췄다가 나왔다가 멈췄다가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신경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긴장되긴 해요 제가 요즘에 점을 보러 가려고만 다른 데에 예약도 해놓고 확인했고 했는데 유튜브에 계신 분이 진짜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깜짝 안 놀래도 되고요 우리도 똑같은 무당이고 똑같은 사람이고요 노트북으로 나왔다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맥주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네 그럼 그 장에서 한번 하고 말면 아니고 맥주를 팔아요 야 너 죽을래? 아씨 언니 입에서 지금 전화상담을 하고 있잖아 맥주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맞아요 맥주 팔고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언니 사주가 손에 보고 장사할 사주는 못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작년에만 많이 힘들었단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가물이 세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도 되죠 성격이 술 마시면 X같아요 성격이 술만 마시면 X같아요 마시지 마세요 손님인지 이거 내가 사양인지 누가 지금 분간이 안 가 그나마 얼굴이 이뻐서 봐주는 거야 응? 거기 어디예요? 네 거제야 왜 거기서 장사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아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장사를 하면 좀 이동 수가 많아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나 몰라 모르고 말하는 거야 이게 거제들도 군인이 많아요? 군인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젊어 보이는 사람이 좀 많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 조선소가 있어요 여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조선소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 거기에 있어요? 네 조선소 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시는구나 네 어 뭐 가게 문서는 그대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동수는 올달부터 이동수 있다고 했고요 언니한테 맥주 냄새가 난다 했고요 이왕 양주를 팔면 좋겠지만 맥주 냄새 밖에 안 납니다 양념소 맥주를 너무 많이 팔아 양수도 파는데 맥주 손님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도 맥주를 팔아도 요즘 시기 같은 경우는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어 요즘에 손님이 없다고 다들 난리인데 어? 그나마 언니는 팔고 있잖아 네 네 맥주 냄새가 진동한다는 뜻은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 네 응?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괜찮아치고 내 문서에 다시 이동해 문서도 있다 응? 근데 어디서 점을 봤을 때 신기 있다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네 그쵸? 네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저 신기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그게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신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집어치우시고 내가 장사로 가셨으니까 장사함한테만 열중히 하세요 응? 그리고 내 사주는 어 아까 내가 군인이 보인다 했죠 남자를 만난다면 군인이 좋아요 왜냐고 물어보세요 왜요? 나를 눌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성격밖에 없거든 아 다른 사람은 나를 못 눌리거든 내가 술 한잔 먹으면 내가 이기거든 그걸 눌릴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찰이나 공무원 사주가 나를 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언니가 마음을 잡는단 말을 하는 거야 왜?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주가 알아들어요? 네 응? 묻고 싶은 말은요? 네 결혼은 언제 간지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반대로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네 내가 힘들 때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는 안 들어와요 그닥 지금은 아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당신 마음입니다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로 무당 빼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그러나 결혼은 내가 봤을 때 향후 2년 3년 있다가는 합니다 근데 사람을 못 믿어요 언니가 남자를 못 믿어요 지쳐서 질려서 뭔 말인지 알죠 남자친구까지 사귀었던 사람이 언니한테 믿음을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 굉장히 아까 그랬죠 굉장히 처음엔 잘해줄 것처럼 하지만은 만난 사람마다 나 등쳐먹고 도망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슬픈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2,3년 있다가 만난 사람은 내 배필이에요 그때까지 힘내시고요 또 물어보고 싶은 말 아기는 낳을 수 있죠 나이가 많아도 아기는 하나 보여요 딱 하나만 보여요 둘이는 안 보이고 하나만 보여요 가기는 장사는 계속해야 되겠죠 열심히 네 맥주 냄새가 이렇게 진독을 하는데 해야지 안 나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내가 맥주를 파는지 당신이 손톱을 하는지 옷을 파는지 어떻게 하냐 맞아요 근데 내가 당신한테 맥주 냄새 밖에 안 난다고 이야기했지 않냐 네 그치 네 그러나 맥주 냄새가 난다는 것은 장사를 그만큼 한다는 소리예요 네 응 올해 하이팅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좀 힘내시고요 네 작년에 돈 나갔던 거 올해 복귀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